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왕의 연정 이재연의 거짓보고 1308년 충렬왕이 승하함에 따라 원나라의 볼모로 있던 세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급히 귀국 준비를 하면서 연하라는 여인을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하들이 빨리 고려로 돌아가서 포위에 올라야 함으로 나랏일과 상관없는 여인을 거느리고 갈 수는 없다는 논리로 반대했습니다. 그럼 작별 인사만 하고 오이다. 세자는 연하를 잠깐이라도 보려했으나 신하들이 여인을 만나면 이별이 더 힘들어진다면서 그마저 말려 참아야 했습니다. 세자는 어쩔 수 없이 연하와 애절한 마음으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고려로 돌아가는 날 아침 세자는 사람을 식혀 연꽃 한 송이를 연하에게 보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출발하여 집을 나섰다가 아무래도 연하를 잊을 수 없는지 세자는 자신을 수행하는 이재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서 연하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나와 네 알겠사옵니다. 이재연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발길을 돌려서 연하에게 가보았습니다. 연하는 오로지 세자만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재연이 다가가서 연하 얼굴을 살펴보니 거의 환자 수준이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연하는 난익은 이재연을 보더니 심겹게 일어나서 시 한순을 썼습니다. 떠나며 보내신 연꽃 한 송이 처음엔 무척 붉었습니다. 지금은 초췌해진 줄기가 제 모습과 한가지랍니다. 버림받은 자기 신세가 마치 꺾인 연꽃처럼 생기 이뤘음을 나타낸 시였습니다. 간신히 연시를 쓴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자에게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재연은 알겠노라 대답하며 그 글을 받았습니다. 이재연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세자에게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거짓말했습니다. 집에 없기에 이웃에 모르니 가까운 술집에 갔다 하여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뜻밖의 보고에 당황한 세자가 상황을 더욱 자세히 묻자 이재연은 매우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래 웃기 황공하오나 그 여인은 술 마시는 젊은이들 사이에 앉아있었습니다. 세자는 크게 실망한 얼굴로 믿기 어렵다는 듯 정말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감히 신이 전화를 속이겠습니까? 이재연이 침착하게 대답하자 세자는 배신감을 느끼며 혼잣말하듯 내뱉었습니다. 세자는 바로 길을 떠나 고려로 돌아왔으니 제26대 충선왕입니다. 충선왕은 1298년 왕위에 오른 바 있었으나 개혁정치를 펼치려다 충렬왕 세력에 밀려 왕위에서 내려와 원나라에 머물다가 10년 만에 다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듬해 충선왕 생일에 이재연이 축수잔을 올리고는 뜰 아래 엎드리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충선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이재연은 지난해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고백하고는 연하가 쓴 시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충선왕은 뒤늦게 받아든 시를 읽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연하에 대한 그리움과 연하의 순정을 미처 몰라주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감히 전하를 속인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재연이 충심으로 벌을 청하자 충선왕이 물기 가득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그날 만약 내가 이 시를 보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연하에게로 돌아갔을 것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까닭에 버짓으로 말하였으니 참으로 그 충성이 간절한데 내 어찌 벌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이재연은 충선왕의 성품으로 미루어 당시에 사실대로 말하면 연하에게 그 길로 되돌아가리라 생각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려 구강자리가 비어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충선왕도 그 점을 익히 알기에 이재연의 충정을 높이 평가하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재연은 성리학 보급에 노력하면서 문학에서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재연이 55세 때인 1342년 지은 여공 폐설은 조정에서 간신히 날끼자 산골에 직구하는 중 장마철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이재연은 자신의 호를 쓸모없는 나무 같은 늙은이란 뜻의 여공으로 지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역자에 딸린 즐거울 낙은 소리 글자이다. 그러나 제목이 못되기에 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무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매 일찍부터 대부 반열에 끼어 있으면서 화를 면하고 본성을 지킬 수 있었으므로 호를 여공이라 했는데 행여 제목감이 못되어 천수는 누릴 수 있으리라고 여겨서였다. 장두로 Его일을 지킬 수 있나요? 또한 Century 항상